하나님 나라 밭에 감친 보아처럼 정말 소중해 불러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해 오 아기 예수 되어 나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요 꼭 예수님 전해 주신 감사 비밀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기억하며 매일매일 부릴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어떤 곳일까 궁금해 하나님 나라 말씀 듣고 기뻐하며 매일 순종해 예수님을 기다리며 매일 준비해 오 아기 예수 태어나 시작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요 오 예수님 전해 주신 감사 비밀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기억하며 매일매일 누릴래요 오 아기 예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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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